지난 1월 18일 한양학원은 이사회를 열어 16대 신임총장으로 이기정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이번 16대 총장의 후보로 응모한 인원은 모두 7명으로 이기정, 김명직, 정석균, 김우승, 성태현, 박재근, 김성수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7명의 후보자는 모두 한양대학교 소속의 교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6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가장 이목을 끌었던 건 2019년부터 제15대 총장으로 역임한 김우승 교수였습니다. 계승, 동반, 혁신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학교를 운영했던 김우승 교수가 다시 한번 총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5대 총장 김우승 교수는 2020년 학생들의 한양인 공동행동 시위에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소통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불만을 자아냈습니다. 16대 총장으로 선정된 이기정 교수는 2023년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4년간 총장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기정 교수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의 국제 처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학교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남겼습니다. 이기정 교수는 한양 100년, 도약을 위한 담대한 탐험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한양의 국제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4대 공약으로 인재양성, 연구기반 조성, 사회혁신, 한양은 세계로라는 키워드 아래 16가지의 구체적인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제화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갖춘 이기정 교수의 가장 주요한 공약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확대 및 질적 관리입니다. 해당 공약은 해외정부 장학생을 유치하고 외국인 전용학과를 설치해 유학생들과 재학생이 균형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총장이라는 역할에 기대하는 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전 총장님이랑 같이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소통을 한다고 해서 저희랑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닌 총학생회로 통해서만 소통을 해서 저희한테 딱히 직접적으로 소통이 안 돼서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총장 자리가 아무래도 단지 서울 캠퍼스에 머무르는 게 아닌 에리카까지 뻗어나간 두 개의 캠퍼스를 같이 하는 총장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른 학교 총장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큰 학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 새로운 총장님께서 조금 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하시고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시대이니만큼 다양한 의견이나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2023년 1학기부터 새로운 총학생회와 총장이 당선되어 새단장을 마쳤습니다. 16대 이기정 총장은 불통의 리더십으로 평가받던 김무승 총장과는 달리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수용적인 총장의 모습을 보일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양대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HUBS 정현욱입니다.